프로젯도 46의 문제는 뭔지 알아요? 이거 백스페이스 키 제 모드패 쓰고 여우 녀석의 문제가 뭐냐면은 다 좋은데 일반탄 탄속이 너무 느려 그래서 골탄 써요 골탄 쓰면 그래도 탄속 나름 돼가지고 판테라 같은 경우는 얘랑 좀 비슷한데 판테라는 일반탄 탄속이 빨라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판테라 탔을 때 어? 좋은데 했던 게임 일반탄 탄속이 빨라가지고 쓸만했지 판테라도 쐈을 때 뒤에 연기가 튀죠 돌 맞고 뭐 없단 소리 튀지 라이브 잠시만요 오 이거 뭐야 잠시만 잠시만요 컴카루가 일로 왔네 아휴 귀찮은데 이러면은 컴카루가 일로 와버리면 컴카루가 일로 와버린다 야 빼 임마 가셨구요 와 우리 포지션 미치겠네 컴카루 일로 와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나 지금 잠시만 아휴 제팡이님 구독 감사합니다 17개월째 고마워요 코코롤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헤비라인 포지션 보여요 헤비라인은 이제 상대방이 밀고 들어오는 거 막아야 되는 포지션이고 아 근데 얘 뭐냐 이거 뭐 TS5가 손에 잘 맞아서 중국 거 괜찮죠 근데 근접용이야 중국 거 그거 430이 1선 서야되는데 이거 지금 430이 1선 서야되는데 이거 지금 내가 도와주고 이러면 되거든요 다시 뒤에서 저러고 있으면 다시 뒤에서 저러고 있으면 피해야되 이거 아 헤비라인 뚫리네 뒤에 저역하는 구축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못 잡나 헤비라인 에헤비라인 아 에헤비라인 뱉 아.. 어떡하냐 이거 잠깐만 실패 부탁드림 어떻게 비비나? 잘하면 자주 보면 안맞으면 어떻게 좀 위대수 있네 저자들 아 430이 좀 아 430 430이 해주면 되거든요 지금 1선 가서 라인 잡아주면서 라인전 해주면 돼 지금 지금 빠스로 치는거지 고사위원도 좀 과감하게 하고 지금 애들 라인 무너지는데 공격하면 돼 이제 아 얘 또 왜 일로 들어오냐 430이 또 미치겠네 진짜 미치겠네 아 아 아 아 아 아 T30을 찾아 T30 T30을 찾아 T30 T30에 T30을 그쪽으로 찾아봐 지금 Your T3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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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31 T3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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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40 T30 그게 아니네 일반 탄만 거의 다 썼죠 골탄 딱 한발 쓰고 저 구석에 있나본데 무사히 한 충돌 여깄지 않을까 보내버렸고 오 에이스인데 또 5스킨 탑건 능력자네요 4245딜에 6킬 순경 1488 일반 탈 위주로 썼어요 뭐 음식도 쓰긴 했는데 이정도 크레딧이 벌리죠 한번에 18만 5천 크레딧인데 빼니까 14만 크레딧 쉽죠 아까 프로젝트 어떻게 타냐고 물어보신 분 이렇게 타면 돼요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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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